아끼야, 아끼야 만원으로 엔조이 잘라주세요 시작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저렴한 세트에서 가장 저렴한 밴드 저분이 원래는 밤에만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낮에 오셔서 저 또한 가장 저렴한 MC가격으로 엠시 통화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십니까? 우리 세종대원님께서 환히 웃고 계십니다 저 웃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? 우리가 정말 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뭐 그냥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만원이지만 만원을 아껴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10만원, 100만원을 더욱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최신형 노트북을 걸고 펼치는 알뜰 청년들의 불꽃 도전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 오늘의 매우 짠 도전자는 내 마음에 만원, 만원, 만원 1년도 문제없다 1, 0, 0, 0 노트북, 노트북, 노트북 꼭 타고 싶습니다 우리 팀 박수정, 하팀 김성민 이렇게 기본 결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화 श